1.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1. 2022년 4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어제와 같은 2만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대비 변화없는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2월 13일 2만8천7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5월 12일 2만1천7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5월 10일 3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8일 3541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아나페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과 같은 가격입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557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31일 가장 많은 8,122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3월 29일 가장 많은 4,858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26%에서 약 1.0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8일 약 2.78%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20일 약 0.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83억원이며 2015년 994억 대비 약 마이너스 51.34%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8억원으로 2015년 104억 대비 약 마이너스 24.91%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6.14%입니다. 순이익은 약 126억원으로 2015년 23억 대비 약 428.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6.15%입니다. 아나페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4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5.88배에 비해 약 508.2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28배이며 지난 2016년 1.95배에 비해 약 221.7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1.77% ROE는 26.17%입니다. 아나페스의 시가총액은 3,036억 3,99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47위 코스닥 종목 기준 305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6위입니다. 매출액은 483억 8,20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00위 코스닥 종목 기준 946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4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8억 1,11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47위 코스닥 종목 기준 490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22위입니다. 순이익은 126억 5,23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380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9위입니다. 지난 3년간 아나페스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4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proced также 세계voir? 이번 gegangen 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